안녕하세요. 돼지아빠와 함께하는 분양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수원의 서쪽, 새롭게 조성을 하는 고색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금 5%로 진행을 하며 선착순 동호수 지정, 선착순 계약자에 한해서 옵션 무상 제공 그리고 상품권을 지급하고 현재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금호 리첸시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은 얼마 전 100만 인구를 돌파하면서 수원 특례시로 승급을 했고 인구 증가는 곧 교통, 일자리, 인프라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까지는 고색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수원의 서쪽은 동쪽에 비해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졌고 호메실지구만 나홀로 신도시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앞으로 천단 업무지구로 조성을 하고 있는 탑동지구 권선구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권선 행정타운 델타플렉스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인 도이치 오토월드 수원 그리고 수원 SKV1 모터스 사업지가 속해 있는 고색지구도 들어서기에 수원의 서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데요. 수원 고색지구는 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져 있고 1지구는 2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 사업지가 포함되어 있는 고색 2지구는 업무시설과 공원,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약 700병상이 상대는 덕산병원이 현재 착공에 들어갔고 고색지구는 미니신도시급으로 약 5천여 세대 주거시설이 형성이 될 예정이며 그 중심에는 수원, 금호, 리첸시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고색지구 앞으로는 수인분당선 고색역이 위치해 있는데 수원을 중심으로 인천과 분당을 연결하는 수인분당선을 이용해서 한정거장인 수원역에서는 다양한 광역버스와 수도권 전철 1호선, KTX, 수인분당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신분당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주에서 수도권 주요지역과 수원까지 연결되는 GTX 신호선이 예정되어 있고 GTX 신호선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는 평택, 천안까지 연장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고색 2지구 B1-2블럭에 위치해 있고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5층, 4개동, 총 293호실, 84제곱미터 ABC 세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1단지의 세대수와 동수를 합치게 되면 총 806호실, 12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는 모델하우스를 운영 중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 방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688-815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